포항시립 합창단이 주최하는 2022 송년음악회 무대에 오를 프로젝트 합창단을 모집합니다. 노래를 좋아하는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.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단원을 선발합니다. 프로젝트 합창단의 참여신청은 10월 31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 힘들었던 한 해를 서로 위로하고 밝아올 새해를 서로 응원하며 함께 부르는 노래 2022 송년음악회 프로젝트 합창단 모집에 포항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